미나상 고니쥬와 드라마 역적 백성을 음식 도적에서 홍길동 역을 맡은 배우 윤균상입니다. 저의 드라마 역적에서 제가 맡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은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담대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연상과 마주하면서 사이다같이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도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그 와중에 또 길동의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러브스토리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 부분 뒤에서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을 죽이는 광군 따위 필요 없다고 타미오 봉군から救으백 아이토 탈락이니身을 사자게다 英雄 홍길동の激動の人生を描く 興奮と感動の英雄活撃 엔터리멘트 내 아버지는 시종역고 나는 시종아보기야 되이다 약속 타미 노英雄 홍길동 대단하다면 미국에서 기증도 고맙습니다. stand here 그 사 Directed 예 tad